구미시가 잇따라 크고 작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선 고배를 마시거나 쉽지 않은 경쟁을 앞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이번 달 정부 산업 관련 공모에 선정된 구미시의 사업은 5건에 달합니다. 들어갈 정부 예산만 4,400억 원이 넘는데 모두 주력 업종인 전자산업 기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희소식들입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미래 먹거리로 계획해둔 8대 신산업 가운데 일부 분야에선 아직 큰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방위산업의 경우 구미시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공모했지만 지난달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이 장세용 구미시항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구미시의 신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에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국가탄소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관계와 학계에선 구미시보다 먼저 탄소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온 전북 전주시가 진흥원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미시라든지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미시 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두 분야 국비사업 유치에도 계속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이미 추가 공모가 예정돼 있다며 다음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실제 19일에는 현장 답사를 위해 창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소산업 육성은 5공단의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가 오는 10월 중공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는 관련 절차가 나오는 대로 구미시도 발맞춰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